이찬규 기자, 웨파드 카르텔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7일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이 체포되면서, 웨파드 카르텔에 대한 내용이 알려지기 시작했다. 양진호 회장은 폭행, 강요죄, 마약투약 혐의뿐만 아니다. 인남물 유통과 저작권법 위반 혐의도 함께 받고 있었다. 그가 이러한 혐의를 받게 된 것은 바로 그가 실소유주로 있던 위디스크와 파일로리 때문. 연합뉴스 두 업체는 국내 웨파드 업계의 2위를 달리고 있었는데, 그 배경에는 저작권 침해 불법자료와 음란물 콘텐츠 유포라는 어둠이 짙게 드리워져 있다. 게다가 이 음란물은 단순한 음란물, 이 아닌 리벤지 포르노였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과거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불법 촬영 음란물이요. 통위 중심에는 웨파드 업체들이 있으며, 그 중심에는 양진호 회장이 있다고 한다. 이러한 웨파드 카르텔은 불법적인 검색 목록을 차단하는 필터링 업자와 디지털 장기사 등과 유착했다. 불법 촬영물의 경우 저작권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디스크는 이러한 자료의 유통을 방조 및 조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이들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해 수사에 나서자 웨파드 협회 관계자들이 영장의 사본을 회원사에 제공해 증거인멸을 돕는 일까지 벌어졌다. 지난 1월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디지털 콘텐츠 네트워크 협회 회장 김 모 씨와 협회 직원 A 씨는 증거인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이들은 다수의 음란물을 삭제하고 업로드용 아이디를 삭제하는 등의 행위로 웨파드 업체들이 계속해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고운 것으로 보입니다. 양진호 연합뉴스 때문에 국회에서는 지난해 웨파드 카르텔 방지 법을 발의했으나 4월 이된 현재까지도 국회에서 표류 중이다. 불법 음란물을 제작 및 유통하는 등 디지털 성법제로 얻는 수익을 몰수할 근거를 마련한 범죄 수익은 이게 교재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법사위에 붙잡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 오르지도 못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불법 음란물 유통으로 엄청난 국을 축적한 양진호 회장의 수익을 추징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 법안은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인해 해군회의에도 오르지 못한 상황이다. 최근 승리와 정준영 최종훈 이종환 용준영 등이 저지른 불법 촬영물 유포 등의 범죄로 인해 정준영 동력 상과 같은 단어가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는 등 여전히 이러한 촬영물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이 밝혀졌다. 심지어는 그러한 이름으로 짜깃게 된 가짜형 상까지 나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웹화드 카르텔은 반드시 뿌리 뽑혀야 한다. 그렇지만 여전히 피해자들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지 않고서는 웹화드 카르텔은 언제든지 다시 세력을 키울 것이다. 하루빨리 그들의 인식이 바뀌길 바라는 바다. 추천기사 꿈꾸는 라디오 DJ 블락기 박경 팬들과 함께 찍은 셀카 눈길 웬사 회원 출신으로 그의 아이큐는 백야행 송예진 송유나 김혜수 김민정과 함께 찍은 사진 눈길 사기 작은 해적이 독전진서연 에픽하이 술이 달다 뮤비 촬영 모습 공개 출산 후 그의 근황은 레몬밤차 분말 셀룰라이트 제거 및 다이어트에 효과적 효능 부작용 눈길 고프로 히어로 7 현대홈쇼핑서 방영대 화제 제품의 구성 및 특징은 할로우미 11 스윙스 여친 임고라 완벽한 비율에 몸매 뽐내며 첫 촬영 인증샷 공개 모유유상균 낙토바실루스 가테리 비엔알 17 다이어트에도 효과적 부작용 및 주의사항 핸드메이드 테일 신에프 채널서 시즌1 방영중 대미상 시상식서 최우수 작품상 수상한 수작 쌍수 아닌 안검아 수고하라 나이 잊은 사랑스러움 전 남친 최종범화의 결말은 문제적 남자 하석